지금 할 게임이라기보다는 지금 할 사이트는 방구석에서 어느 지역인지 맞춰보는 그런 사이트거든요?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어디인지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. 저거 여기 어디야? 양산? 어 저기 집 보인다. 집 쪽으로 가볼까요? 집 쪽으로 안 가지는 것 같다? 그냥 이거 보고 맞춰야 된다고? 어? 울산 아니야? 이거 울산이다. 울산인데? 뭔가 울산에서 이거 봤어요. 어? 마을래 이거. 2,4,4? 2,4,4. 목포다! 목포! 예스! 거의 맞춘 건가? 여기라는데? 여튼 뭐 가까웠네요. 대충. 이 정도면 거의 맞춘 거 아니에요? 그쵸? 다음 라운드 한 번 더? 어 뭐야? 진짜 울산 같은데? 아 잠깐만 할아버지 계신다. 어 나 무서워 사람 보이니까. 뭔가 여기는 펜션? 헉! 나 알았다. 여기 거기다. 정답! 그 양산에 베네골 가는 길 아세요? 거기에 밀량이 어디지? 거기가? 아니 다 양산이 아니야. 진짜라니까. 이거는? 데이? 포항이라고요? 포항소관서라고요? 적혀있다고요? 어디에? 어디에? 아! 포항! 샀어! 호치오빠 사는 포항이다. 와 대박! 포항에 있는 곳 맞았구요. 짜잔! 뭐야 여기는 어디야? 어? 덕천! 덕천? 부산! 부삭! 덱천인가 이거? 덱천이네. 덱천이 아니라 덱천이잖아. 덱천이 어디야? 덱천. 덱천이라 적혀있어요. 덕이 아니라. 덱천이라고요? 아니 덱천리라 적혀있는데? 덱천리라고요? 부산? 나 부산 오케이. 부산. 아니잖아요. 덱천리였나봄. 덱천이가 아니라. 영덕 대게. 이거 영덕이다. 영냥인데 이거는? 아 여기있다. 영덕. 나잇스. 와 나 잘한다 님들. 저희 잘하는 것 같은데요? 월대로 할까? 아니면 유명한 장소로 할까요? 뭔가 이거 은근히 재밌는데? 유명 장소? 오잉? 영국! 영국이다! 요것은! 영국. 건물만 봐도 알 수 있지. 어? 아니야 스페인이야? 아니 건물이. 여기 건물이. 여기 약간 영국스러워가지고. 야 뭐야. 해리포터 성이야? 와 진짜 멋있다. 바르셀로나. 스페인. 샀다. 샀다. 끝. 한국. 한국. 맞는 거 같은데. 이거. 로테타워. 어. 아니다. 두바이 아니 롯데타워도 이렇게 높거든 어 아니네 이거 나무 보니까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바로 던지는 거지 웃기려고 웃기려고 해서 던진 거지 오 오케이 두바이는 그래서 어디 있던 거야? 두바이가 여기서 어디 있지? 아 여기 있다 우와 와 두바이 왜 이렇게 지도가 이쁘지 여기? 어 두바이 찍었다 굿 휴 아 거기 나 이거 암 여기 그거인 어 배는 배 맞아 그러게 배 타고 가네요 웃기다 이거 배 타고 간다 나 와 이거 앉아가지고 가만히 가면 되겠다 나 여기 탁석해가지고 간다 나 여행 떠나 오 근데 여기 물 안 들어가요? 집 안에? 이거 진짜 사는 거예요 여기에? 진짜 이렇게 사는 거예요? 물에 뭐 물고기 이런 거 없고 물 안 덜 없나? 렛나츠야 이탈리야 됐다 나이스 잘한다 전 세계 유명 장소 할까요? 세계 할까요? 전 세계 오케이 우잉 제가 채팅 안 보고 맞춰본다 모르겠다 와 어려워 이거 브라질이에요? 어떻게 알아요 브라질인 거? 브라질 브라질에 있는 뭐 여기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나 이거 봤는데 와 이거 유명한 거잖아 중국 베트남 어디서 봤어요 근데 이게 뭐더라 영원해 어 그랜트 캐니언이라고? 아닌 것 같 와 진짜 예쁘다 이거 뭐야 바탕화면 기본 배경 아니에요? 배경화면? 바탕이 기본 배경화면 같은데 미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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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었음 바르세놀라래요 이거 아무도 몰랐다 다음 롯데? 잠깐만 말하지 마세요 저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태국 혹은 베트남 둘 중에 하나지 캄보디아라고요? 아 진짜? 캄보디아를 캄보디아를 가봤어야지 캄보디아는 어디? 이쁘다 캄보디아 캄보디아 맞췄고 으웩 어? 이거 앉아있어서 또 이동도 못해 영국인 거 아니에요? 내가 이번에도 이동 못해요 피렌체라 프란스가 어디에요? 거기가 어디지? 찾았다 오 맞아요 플로렌스 맞음 오 똑똑한데요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땜인데? 이거 러시아라고요? 엄마 왜?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아저씨가 찍어주셨나봐 아 깜짝이야 와 이게 그랜드 케아니언이에요? 아 그렇네 나 이거 헬기 타고 보려고 했다가 못 본 곳이다 아 맞아 이거 가면 눈물을 흘린다면서요 진짜 아 라스베거스 맞아요 옛날에 나 라스베거스 갔었잖아 나도 거기에서 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와 자 1부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저의 지식에 대해서 많은 통통이었다 내 머리가 통통 끼었다는 걸 약간 보여주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서 이걸 괜히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? 저처럼 여튼 여기까지 이 게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odified 계속